새벽 5시 반 아침을 알리는 새소리에 감은 눈이 밝아져 뒤척이는 속도가 빨라져 오늘도 잠을 한숨 못자고 멍하니 선명해진 천장만 바라보다가 도대체 왜 뭐가 뒤틀렸길래 라는 생각에 나 전화기를 붙잡고 왜 그러는데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뭐가 불만인 거야 왜 돌아진 거야 말을 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을 해야 나도 잠을 잘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말 좀 해 듣지만 말고 그 어떤 이유라도 말을 해야 내가 고칠 수가 있잖아 답답해 미쳐버릴 것만 같아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애타게 너만 찾고 있잖아 이제 우리 그만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난 이건 사랑이 아니래 너의 손을 잡을 때도 네 입술에 키스할 때도 나는 아무렇지 않은 것 주변 말들이 그렇게 상관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만 좀 되는 곳잖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사이만 걱정하며 그뿐이잖아 뭐가 필요해 우리 시세 많은 것일 뿐 우린 언제나 좋았었잖아 너무 행복했잖아 기억하니 우리의 추억들을 잊지 못할 3년의 이야기를 학생티를 벗지 못한 지난 화자니 나와 키를 맞춘다며 신은 하이힐 엄마 향수 뿌린 듯한 강한 장미 하니 첫 데이트를 위한 최선이라고 나 어떠냐고 이쁘냐고 나 좀 봐봐 하며 졸라대고 왕탈 부리던 네가 나에게 3년이란 추억을 잊으라 하면 내게 이별을 말아 고리소 헤어져 이제 우리 그만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난 이건 사랑이 아니래 너의 손을 잡을 때도 네 입술에 키스할 때도 나는 아무렇지 않은 것 난 울고 떠올라 네 얼굴이 아름거려서 네 얼굴이 아름거려서 이렇게 울다가 또 웃다가 하루하루 널 잊는 거야 헤어져 이제 우리 그만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난 이건 사랑이 아니래 너의 손을 잡을 때도 네 입술에 키스할 때도 나는 아무렇지 않은 것 헤어져 이제 우리 그만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난 이건 사랑이 아니래 그래 너의 손을 잡을 때도 네 입술에 키스할 때도 나는 아무렇지 않은 것 아아 아멘